네, 안녕하세요. 먹을산다TV입니다. 오늘도 100세 청년으로 가기 위한 건강함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우리의 산야초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룹 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룹 순이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순을 다 따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첫순이 약인데 첫순을 놓쳐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두룹 성지인데 제가 며칠 늦게 오는 바람에 벌써 다 따가버리고 지금 몇몇 남은 순도 있고 또 새롭게 나오는 순도 있는데 놓친 것은 어쩔 수 없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 두룹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두룹이 쭉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데군데 첫순을 채취를 못한 것도 있어서 제가 좀 이따 몇 개 한번 채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룹은 어디에 좋으냐면 그... 타포닌 함량이 아주 풍부해서 간에 건강에 좋고 피로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또, 특히 남성분들 발기부전에 아주 좋으며 위암, 당뇨병, 강장, 거담, 신경세약, 해열, 또 피부 주름 개선에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수는 이른보험 이렇게 채취해서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향이 좋고 맛이 아주 일품이죠. 또, 두룹전이나 튀김도 아주 별미입니다. 그 외에도 뭐 장아치라든지 나물 등 다양하게 즐겨 드실 수 있으면 이 순은 이 정도 컸을 때가 가장 맛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껍질, 두룹 껍질도 총목피라고 하여서 약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범나물의 대폭격인 두룹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산야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먹어야 산다 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